TVN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라스가 오늘 6일 첫 방송합니다. 하이클라스는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 위치한 초호화 국제학교에서 죽은 남편의 여자와 얽히며 벌어지는 치정 미스테리인데요. 에덴의 동쪽 앵그리맘, 미싱라인 최병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조여정, 김지수, 하줌, 박세진, 공연주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 99억의 여자 바람피면 죽는다 등 매 작품마다 강렬한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아온 조여정이 이번에는 남편 살인범으로 몰리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전직 변호사 송여울 역을 맡았습니다. 김지수는 초호화 국제학교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무태금수저 남지선 역을 맡았는데요. 항상 우아한 미소를 띄고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절대 융납하지 못하는 인물로 송여울을 따돌리는 엄마들의 중심에서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대치관계에 있는 두 배우가 선보일 치명적이고 강렬한 매력이 기대됩니다.